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30일, 음력 4월 11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무자일입니다. 그죠? 지는 지인데 누른 지가 나타났네요. 자, 오늘 복근부는 오자, 영자죠. 갈시된 노란 옷은 입고 가시고요. 시내 중앙통으로 가세요. 자, 무인은 개의를 좋아합니다. 무개아파죠. 개묘, 개사, 개미, 개유, 개, 개축일을 좋아하겠죠. 오늘 지띠는 뭡니까? 소띠 좋아하죠. 용띠 좋아하고 원숭이띠 좋아합니다. 그러나 양띠 싫어하고 말띠 싫어하고 토끼띠를 싫어하겠죠. 올테나 성품이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고, 그죠? 주체성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고요. 아주 매사의 신용이 아주 좋은 그런 사람들의 의리가 있고요. 매사의 중심이 뚜렷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무인은 뭡니까? 임의를 싫어하죠. 무임충입니다. 임인, 임진, 이모, 임신, 임술, 임자의를 싫어하겠죠. 자, 올테나 방송국 기자, 화가, 탤런트, 배우, 각 채널, 건설업, 숙박업, 임대업이 좋습니다. 건강은 탈모, 외도, 부인과 질환, 전립선 질환, 고혈압, 당뇨, 통풍, 비만이 많은 그런 일조입니다. 자, 오늘 지띠날입니다. 자, 지띠가 지나를 맞았네요. 자, 띠베루스에 들어갑니다. 지띠부터 보겠습니다. 지띠. 오늘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네요. 그래서 오늘 조용한 알찬 소득이 있고요. 아주 따뜻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소띠 볼까요? 소띠 자축 앞두죠. 모든 일이 만사가 불타오는 그런 날이네요. 오늘 소띠님들은 만사 형통입니다. 범띠 볼까요? 범띠 오늘 밥 마실 나가는. 그렇죠? 상남자를 만나게 되네요. 연애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은 금전이 좋죠. 매매운이 사원,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분사,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토끼 띠 볼까요? 오늘 소득이 가득하네요.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운이 사원, 학업은 다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분사,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좋은, 아주 원만한 하루가 되고요. 너무 바빠서 연애나 결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용띠 볼까요? 신자진수국이죠. 그렇죠?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렇죠? 나갔던 님이 들어오고 나갔던 돈이 들어오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사 형통이 되겠습니다. 뱀띠 볼까요? 뱀띠. 만나게 만났는데 좀 꼴고 싫다는 약간의 구설 수가 있고. 낙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보이시고 조심하시고. 주식, 펀드, 코인은 너무 영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띠 볼까요? 말띠. 연아의 남자운이 있네. 그렇죠? 연애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운이 사원하곤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오전에는 약간의 이별 수가 있으니까요. 데이트는 내일로 믿으시죠. 양띠 볼까요? 원진살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무리숨만 안 하면 괜찮겠습니다. 너무 영끌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낯선 사람 조심하시고 좀 보이시고 빛이 조심하시는 조용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원숭이띠 볼까요? 밤마실 나가서 섹시한 여인이 들어오네요. 남자들이 좋은 날이며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죠. 매매운이 사원하곤은 다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트 정약, 분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다 좋고요. 어성영원도 좋습니다. 닭띠 볼까요? 닭띠야. 오늘 그저 소식팅이 있는 그저 남녀 다 좋은 날입니다. 남녀 다 좋은 사람 소개해 봤네요. 연애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은 금연이 좋고 매매운이 사원하곤은 다 좋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정약, 분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다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개띠 볼까요? 개띠 밥 마실 나가서 점점 오빠를 만나게 되네요. 연애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은 금연이 좋고 매매운이 사원하곤은 다 좋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정약, 분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다 좋고. 성경도 좋습니다. 돼지띠 볼까요? 돼지띠야. 여기도 만낭이 만났는데 좀 꼴고 싫다 나오네요. 연애가 좀 꼬이고 결혼이 좀 꼬입니다. 약간의 구웠을 수가 있고 낙상이 있습니다. 돼지띠들 오늘 조용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화열되시기 바랍니다. 팔봉쌤입니다.